야 이거 맘에 드는데 온건파가 많은걸로 들어오는데 놀랍구만 뭐 좀 아이템은 없니? 야 이 정도면은 이거 기지로 그냥 써라 평소에 어디다 보관해놓냐 이걸 대놓을 데가 없을거 아니야 질병치료 최상급 저항 피포션 마흡방어 중급 독점격특 특급 독 괜찮죠? 발라서 하나 묻혀두고 저항도 좋구요 야 좋은게 많이 나오는데 마비는 통할만한 적은 안나올거 같고 난이도를 생각하면 레벨링을 생각하면은 여기 있어도 말이 더 들린다 오즈월도 말하는거 강화하면 되겠다 강화하면 되겠다 뭘 강화를 해 다 이어져있네 다시 내려갈수도 있나? 성패는 노두군 삼키슬에서 얼마나 발을 묶이느냐에 달린 셈이군 시간이 오래걸리면 노두군 교전할수도 있어 야 진짜 잘만들었는데 비행서는 상담도 못했는데 그때는 그때겠지 노두군이라는게 계획설명서 받기 책상위에 있는 문서읽기 책상위에 있는 문서읽기 애식한 주모 잘하네 그의 힘을... 때문에 내레벨인... 이 숨겨진 아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 노두적 지휘관 진흙괴물 이거는 이제 드래곤볼에서 나오는 그녀석이죠 애쉬스폰? 현명한 여인 야 이거 뭘 갖다 써도 괜찮겠는데 썸네일각으로 가자 캐스트가 왜 이렇게 활성화가 안되있냐 설명해주세요 아고니안 침략과 고향을 등진 부족 다수 있는거 같다 검은벽에 대해 알고싶어 울프하스의 검은벽이라고 하네 제1시대 울프하스가 모로윈드로 진출하기 위한 발판으로 건설된 요새였지 피로호흑 제2시대 말기 때 버려졌지 이런거는 됐어 이런게 궁금하지 않아 빨리 가자 언제 도착해 언제든지 갈수있게 준비해둬 가자 내가 할건 뭐야 마녀를 사자 죽이는것 뿐이야 야 제가 오기전에 화염저항 목걸이 하나 샀죠 마녀가 불쏘면은 유용하겠네요 얘도 지금 신발이 화자거든요 특급화죠 둘다 70%씩 있고 나는 이제 맥스 상한이 85% 되죠 내가 니 등리를 지켜줄게 니가 먼저 가야지 양심머리 없는건가 브란트 데려오지 걔도 월급주고 쓰면 되잖아 브란트도 잘 싸우는데 준비됐냐고 준비 안되면 안 데려갈거야 가자 어 여기 어디야 어 여기 어디야 어 너 왜 꼈어 지금 우리가 너가 원거리를 서겠다 중거리를 서겠다 그럼 지금 근거리가 없거든요 얘도 법사기 때문에 보급품 상자 와 이게 얼마나 달달해 화절을 주는거 보니까 확실히 화염이 나오나보다 불도 주겠다 그렇게 나오죠 은신은 필요없는데 가져간다 비싼건 다 내꺼야 어우 맵이 참 알차구만 재밌을거 같은데 아주 그냥 구경좀 하면서 하자 구경좀 하면서 하자 와 너무 좋은데 전에 했던 버전에서는 이쪽이 구현이 안되어 있었거든요 이런게 어 콜이 굉장히 좋네요 디엘씨보다 재밌는거 같애 어 야야야야 레벨 60이야 야 너 데미지 왜그렇게 써 뭐야 아 전기에 약한가봐 야 전기가 상성인가봐 엄청 강해 데미지 4배로 막혀 아 잠깐만요 진정해 진정해 이건 파밍해야돼 룹이 좋습니다 그럼 나도 전기로 써야죠 그럼 매직 뭐가 제일 쓰니 연세번개 있네 연세번개로 씁시다 똑똑해 똑똑해 언제 연세번개가 좋은거 알고 바로 썼대 불도 한번 써보고 좀 확인을 할까 그럼 여긴 뭐 아무것도 없니? 근데 오즈월드가 먼저 갔어 쟤 에센셜 있을거 아냐 쟤 따라가면 되는거 아냐? 자수정 에본이 두개 알차다 알차 대장님께서 먼저 선으로 갔으니까 일단 천천히 가도 되죠? 악령이라서 전기가 잘 통하는거 아닐까? 옛날에 그런거 있지 않았나요? 약간 악령에 쓰인 인간 전기충격으로다가 악령에 막 신 악령에 막 신사람들은 전기충격으로다가 막 쟤는 악령이 아닌가봐 야 근데 얘네 그냥 인간이잖아 아이구 잘싸운다 야 야 강하다 진짜 세다 야 방어력 엄청 높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삼국공포 내놓시구요 곡괭이 야 전투망치 곡괭이야 일반 곡괭이가 아니라 너도 일어나라 아아 미안 특별히 내 호의로 써주겠어 야 스물다섯발씩 갖고있는것 봐 자 마침 근접전투요원이 없었는데 잘됐죠? 아 사람 목 매달아 놨네요 야 운반증가 특급 뭐가 있었는데 사라졌어 고즈월도 아직 여깄네? 어우 왜이렇게 눈이 적응이 안되지? 제가 또 3일 연속 게임을 하다보니까 아우씨 3일 연속은 혐의야 게임은 좀 쉬면서 해야돼 야 어디로 가야돼? 오즈월드가 길을 모르네 내가 간다 아니 뭐 이 앞에다가 바로 이거 막아놨냐 가자 빨리 데드.. 그 원더.. 데스랄로 소환할걸 시간지안있으니까 좀 그렇네 쓰읍 숙이면 안맞을거같은데 오호 오호 그렇지 그렇지 가라 아 잠깐만요 얘는 좀 쎄다 야 그렇지 그렇지 잘 싸우는구만 도와주겠네 도와주겠네 으음 이렇게 가야지 어디 좀 잘 싸워보게 레벨 높아서 얘는 못살리겠다 니가 딱 적당하네 야 잘 싸운다 오즈월드 레벨 53이야? 뭐야 40이었잖아 아 내 레벨 비례 상승인가봐 브란트는 고정이었는데 어 야 잠깐 야 근데 우리 법사 어디갔어? 마큐리오쿤 어디갔어요? 마큐리오쿤 어디갔어요? 야 되게 잘 싸운다 살려놨더니 마큐리오 진짜 어디갔냐 얘? 야 잘싸워 잘싸워 역시 53이야 근데 뭐 니가 무기로 쏘니까 레벨이 높은게 의미가 있는진 모르겠는데 잠깐 마큐리오 좀 보고 오자 뭐하냐? 아저씨 뭐하세요 어디서 저 찾아내가지고 쏘고 있는거야 좋아 나를 섬겨라 야 마큐리오는 그럼 여기서 계속 묶여있는거야? 어디갔냐 큐리오야 뭐하니 거기서 이거 열어달라고? 내 능력이 아니야 여기는 빌렸다 나와야되나봐 나도 근접병사 갖고싶은데 제안때문에 할 수가 없네 아우 어두워 빨리와 그렇게 날래치면 싸웠는데 여기저기 있으면 안되지 아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맵 참 잘 짜놨단 말이야 그래그래 야 오즈월드는 진짜 똑똑하게 만들었어 쟤는 그냥 정해진 루트대로 가서 싸워 AI 자체를 언패도 하고 다 설정해놨나봐 야 똑똑해 뭐야 이렇게 할게 그렇지 그렇지 너 내가 볼트 다 줬는데 왜 칼 들고 싸워 시위하는거야? 와... 추운데서 잔단 말야? 터프해 저기 너무 많아 어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 추가 데미지 있네 번개 얘네들 추가 데미지 좋아 깨알같다 깨알같다 이런거 넣는거 보면은 근데 안그래도 센데 추가 데미지까지 나오니까 더 세다 절로 넘어가라는거 아냐 길 열어주겠지 가면은 여깄네 저기 얘들아 왜 나 혼자 남았죠? 이새끼들아 빨리 와요 오즈월드 다 어디갔어 얘네 내가 혼자 다 믿어버린다 꼭 천대무기의 힘을 보고싶다 이거지 아이고 흔들려 아 저기까지 안다니? 이것도 안달 수 있나 보자 아 개시끄러워 진짜 이씨 야 빨리 와 싸워 뭐해 나한테 다 맡기는거야 신입한테 내 실력 테스트하는거야 지금? 터세부리는거야? 따끈하게 해줄게 추우니까 이리와 어이구 잘 싸운다 어이구 고고고고 어이구 어이구 이렇게 많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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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니? 이러다 쟤넨 적대되는거 아냐? 그렇지 가져갈게 없어 얘네는 볼것도 없다 뒤지지도 말자 어 은근히 근접질 잘나온다 와 dps 괜찮은데 속도도 빠르고 가져갈거 없니? 이렇게 이렇게 득보는거 없이 그냥 돌아다녀야 되는거야? 물약이라도 좀 놔둬 얘도 먹고 살거 아냐 어디서 깜찍하게 그렇지 뭐 있지 아이씨 쟤네 있는데도 인간이 없어 얘네가 인간이랑 싸우고 있으니까 지금 정말 그만 어어대 아필참 이것길이네 반대쪽으로 그럼 갔다 갈까? 어 ㄴ ㄱ ㄲ ㄲ ㄲ ㄲ ㄳ ㄲ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